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령태 tv의 양령태입니다 2024년 오늘은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목리꾼 목리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연상이 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겁니다 목리가 누가 제일 목리가 정치권 에서 셀까 목리가 세기로 유명한 분들 몇 사람 있죠 뭐 김종인 이라든가 뭐 이런 몇 사람이 있습니다 키키 요즘 이준석 두 사람 정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드디어 그 이준석이 목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이가 가는 길은 급할 때 자기가 불리할 때는 싹 가두면 그 위에 헤드를 갖다 흔들기 시작합니다 위에 헤드를 흔들어 가지고 헤드를 흔들 면 자기하고 이렇게 상대가 맞상대가 됩니다 맞상대가 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래 가지고 싸움을 붙이면 자기가 그래서 격을 올립니다 못된 목리를 갖고 있다는 평이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오늘 뉴델리에도 이준석 목리에 촉발된 빅텐트 기싸움 손학규 악몽 재현대나 이런 기사의 재하에 뉴델리 기사는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준석 목리에 촉발된 빅텐트 처음에 이준석이가 좋아했죠 아 같이 연합한다 이낙연 이낙연은 이준석의 목리 부리는 것을 아주 많이 봤을 텐데 아직 그것을 봐서 자기 걸로 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한테 속아 넘어간 거죠 벌써 속아 넘어가서 그 목리에 촉발돼서 빅텐트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정치사에서 정말 자격 있는 대통령감이라고 인정된 정치부 기자들에 대해서 7년인가 6년을 갖다 내리 1등을 했던 손학규 훌륭한 정치력이 있는 분 이분은 참 운이 안 좋습니다 운이 안 좋은 분인데 정말 훌륭한 덕목입니다 제일 대통령감이라고 그러죠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손학규 그 양반이 결국 이준석 때문에 쉬었습니다 나중에 이준석이가 손학규를 그렇게 음해를 해가지고 당비를 대신 누가 납부해줬다 이런 식으로 음해를 하기 시작해서 집단으로 몇 명 그때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합친 그 정당인데 그냥 살려준다고 이렇게 바른정당을 이렇게 살려줬더니 이준석은 바로 손학규 대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준석이 1당들이 전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손학규를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딱 판정이 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손학규 씨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분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고 그때 진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 조영래 또 손학규 또 김근태 씨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민주화운동가고 노동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주사파운동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운동권입니다 주사파하고 그런 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민주화운동권이었는데 이분이 이준석의 모략 음모 이런 거에 의해서 중앙선거관위에서 조사를 아주 면밀히 했습니다 혐의점은 하나도 안 나왔을 뿐더러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판정까지 내렸습니다 이준석이가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남에게 손학규 씨가 남한테 하대를 하거나 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정치권을 떠나기로 하면서 까마귀 나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하면서 떠나면서 나 이렇게 나쁜 놈 세상에 처음 봤다 이 얘기 남기고 그냥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그는 항상 우리에게 아쉬운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손학규 참 훌륭한 정치인 큰 거목을 그냥 우리는 잃었습니다 이 이준석이 목리가 바로 그렇게 나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오늘 뉴데일리 제목이 이준석 목리에 촉발된 빅텐트 기싸움 이준석 목리에 촉발된 빅텐트 기싸움 손학규 악몽이 재현되는가 이런 재하에 이해완 정치부장 뉴데일리 정치부장이 썼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준석 때문에 붕괴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4년여 만에 이낙연과 합종연행 시도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준석을 보면요 제 앞에 운명을 저는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화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아마 거기 가보면 지금은 좋아서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얼산할지 몰라도 아마 이준석이한테 뱀통 당하고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낙연이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낙연이를 또 물었습니다 한 사람을 딱 깨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신당을 간다면서 간 이준석이가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자기 당을 갖다가 신당을 만든다면서 그 정강정책이 말이죠 제1정강이 뭐냐면 민노총이 주장했던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여러분 방송법 아시죠 악법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된 거부권 행사된 그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좌파들이 좋아하게끔 민주노총이 좋아하게끔 그 법을 방송법을 제1강령으로 딱 놔뒀습니다 이준석의 신당에 제가 좌파다 극좌파에 해당되고 이익이 있으면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면서 펀치볼을 치고 다니는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지없이 이번에도 이낙연이가 손짓하고 이렇게 서로 손짓해서 필요해서 가가지고 고리를 코를 딱딱 걸었습니다 이낙연 코를 걸었습니다 통합 일정을 두고 이제 신경전을 이제 시비를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또 이준석이한테 X 개 재버릇 개 못 준다는 그런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 그런데 이준석이 저는 잘못 없다고 봐요 왜 잘못 없느냐 이번에는 이준석이 잘못 없는 거야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됐지 않느냐 대통령 후보서부터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표를 깨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없었더라면 적어도 20%는 넘게 이겼다는 게 그때 여론의 분석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깨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0.76%로 겨우 이겼는데 이거는 정당 사상 이준석 같은 그런 목립군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자기 당 후보를 갖다가 두드려 부수고 깨고 해가지고 하마터면 당락에 영향을 줄 뻔했는데 그래놓고 뭐라고 거짓말한 줄 아십니까 청년표는 내가 많이 했다 많이 하긴 뭘 많이 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이런 자가 이제 드디어 민주당에서 나온 신당들에게 가서 신당을 완전히 갈아엎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 등이 번갈아가며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면서 이준석이가 최고위원일 때 그냥 발언을 해가지고 공개 발언을 해가지고 풍지평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손 대표 당시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서 되겠나 손 대표 발언은 이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이준석이가 손 대표가 앞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당비를 다른 당원이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나쁜 액스 아닙니까 이거 참 나쁜 액스죠 나이 어릴 때부터 저렇게 그 훌륭한 그 어른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냅니다 이 선관위는 이 당비대납 의혹을 심각하게 조사했습니다 위반상을 찾지 못해서 자체 종결했습니다 위반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때 손학규 대표가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까마귀 나는 곳에 자기가 있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혼자의 말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당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아랫사람을 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나쁜 놈 처음 봤다 저렇게 나쁜 놈 처음 봤다 자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저렇게 나쁜 놈 처음 봤다는 손학규 대표의 그 말이 점잖게 얘기했어요 나 저렇게 나쁜 놈 처음 봤다 이 얘기 한마디 딱 남긴 말인데 이걸 빨리 벤치마킹을 했으면 윤석열 후보도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당했죠 그 다음에 줄줄이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가서 이낙연이가 당하고 그 다음에 조응천이가 당하고 이들이 당합니다 빅텐트가 당합니다 양향자가 당하고 금태섭이가 아직 당하지는 않은데 금태섭이는 지금 이준석을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금태섭이도 착한 사람이고 양향자 씨도 착한 사람이고 이낙연도 착한 그룹에 들어가고 조응천 이런 분들도 착한 그룹에 들어가는데 이 착한 사람들이 모조리 모여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분탕질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손학규 씨가 있을 때 중도혁신이라는 기체 아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심해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인데 이게 2020년 2월 달에 창당 2년 만에 여러 가지 내부 갈등으로 유승민계가 탈당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승민계인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4년여 만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합중연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언론이 예의주시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이준석 목리로 표현했습니다 어저께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 이것은 오는 설 연휴 전에 제3지대 통합을 마무리하고 단일정당을 만들겠다는 보관을 딱 밝히자 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일정이 너무 빠르다 하면서 딱 태클을 걸었습니다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자의 습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장은 이날 이러한 통합일정 보관에 대해 솔직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공천 스케줄 때문에 급한 건 알겠지만 이낙연 신당이 아무리 빨라도 이날 말 전에는 상당하게 힘들 것 같다 이러면서 이준석이가 말을 쓱 돌렸습니다 이기는 빅텐트는 누구랑 하느냐 보다 어떻게 왜 합치냐가 중요하기에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 하면서 거듭 설 이전의 통합이 통합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준석이가 상당히 강과를 이래가지고 자기 주가를 올리는데 이준석이는 벌써 이낙연을 탁 고리를 해서 이낙연급으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지금 발버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집입니까 서른 이제 아홉이면 이제 사십 고개가 됐는데 아직 이게 더 나빠지고 있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국면으로 간다 하는 게 지금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비명계 3인방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의 뜻과 함께하기를 향후 이낙연 대 이준석의 신당 지분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이준석의 이러한 발언은 과거 거대한 정치인 손학규를 상대로 한 합당 실패가 학습효과로 작동돼서 당 지분을 최대한 가져오는 이기는 합당을 하겠다는 소위 못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합당 시기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오겠다는 정치적 목리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뉴델리는 정치적 목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준석이 주축인 이 개혁신당 지지율이 더 높을 텐데 굳이 이낙연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도 들리긴 들립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지지율이 이준석이 어떤 성격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지지율이 이낙연보다 나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 개딸들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 당에서 지금 민주당이죠 이낙연이가 이낙연이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자는데 죽이는 방법이 지금 두리가 이렇게 붙고 있으니까 이준석이한테 표를 줘라 그래서 이낙연이가 행편 없음을 저거 지지율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라 라는 묵시적인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표가 거기로 다 갔습니다 그 이유가 민주당 표가 다 갔거든요 언론은 전부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민주당 표가 이준석한테 다 갔다 이거는 이낙연을 죽이기 위한 방법인데 이준석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표가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 분석을 딱 해보니까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이준석에게 지지율이 간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부 거의 다가 7%가 전부 민주당에서 지원을 한 거다 이 낙연을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준석을 활용한 거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치열한 세력 싸움이라지만 이러한 정치적 간복이 결국 유권자라 하여금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준석 목련은 앞으로 큰 하나하나 큰 의미에서 젊은 정치인의 구악 올드신 구악으로 귀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소리가 지금 펌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이준석의 목리가 나오면 구악으로 귀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순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재사 이낙연이라든가 여기 신당에서 빅텐트 하자는 이곳에서 뭔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사 느꼈다면 그들은 조금 정치적 학습이 좀 덜 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아니 그 노련한 이낙연도 속았고 다 속은 거죠 이준석의 실체를 모른 거죠 양양자도 아주 당황했죠 왜 카이스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강연을 하려는데 양양자 씨 같으면 받아주지만 이준석 에고 함께하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 하고 딱 잘랐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준석의 본태 본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요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의학 박사죠 참 4대를 갖다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박은 정말 진짜 한국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오죽하면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강연하는 자리에서 이준석은 인성이 좋지가 않다 첫째 부모로부터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예측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정확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이준석을 아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 자가 정치권에서 퇴출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퇴출 되는 거 보십시오 여기에 100일 수가 없거든 이준석 과 하여튼 대화를 했다면 그 상대는 완전히 죽어나갑니다 여기에 희생자가 김기현입니다 뒤에서 내통을 했는지 내통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이하고 만나서 무슨 뭘 상의를 한다 뭘 뭐 때문에 만났다 해가지고 그냥 아니 여당의 당대표 김기현 씨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이준석이 한마디 뱉어 가지고 나 만났다 김기현 대표 만났다 뭐 이러면서 나한테 상의를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머리 가지고 장난쳐 가지고 한 사람을 김기현 씨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 같다 그 만남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그 만남에 대한 추측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그걸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2022년 1월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 당시 이준석은 나는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마 제일 버거운 사람이 손학규 였다고 아마 느끼는 모양입니다 왜 손학규 씨는요 진리라든가 자유라든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한 분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 하는 분인데 끝까지 끝까지 점잖게 대응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떠났는데요 이준석 때문에 떠난 거죠 이 내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나쁜 놈 처음 봤다 이게 딱 이 워드입니다 저렇게 나쁜 놈 처음 봤다 그분이 이렇게 이놈 저놈 해본 것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항상 스마일 미소를 짓고 항상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순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항상 이해를 하고 도와줬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손학규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사실은 과거에 대통령을 꼭 한 번 했어야 될 분인데 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상당히 이렇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저 개인은 손학규 씨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의 진면목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면목 진면목 그분이 당을 민주당으로 옮긴 거 그거는요 그것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학규에게 나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그의 필연적인 것 그는 마음에 많이 충격을 받고 떠난 겁니다 그 이 얘기도 역사에 굉장히 아주 재밌게 많이들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손학규 씨 이런 훌륭한 손학규 씨를 그는 입에 대고 삽니다 자기는 나는 손학규에게 단련된 사람이다 한 거는 손학규도 내가 한 번 시비를 걸어서 내가 그를 고통 스럽게 만들고 억지로 해서 중앙선거 관련해 조사까지 의뢰한 사람이다 물론 무혐의 나오니까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손학규 씨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해 가지고 이준석이가 그다음에 나쁜 x가 됐죠 그러는 그러는데 이제 이 유승민계 그때 이준석 이준석이가 유승민계죠 튀쳐나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 있어봐야 아주 모략군 모함꾼밖에 더 되니까 이제 정치 또 이것을 하면서 또 이 국민의 힘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폐착이 어디서 생겼느냐 여기서 폐착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누가 폐착이 생겼을까요 황교안 씨가 폐착이 생겼어 괜히 합당을 해 가지고 그 꼬임에 빠졌죠 그래서 그냥 풍지박산이 또 당이 풍지박산 이 난 겁니다 이렇게 이 국민의 힘 소위 여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준 자가 바로 이준석 이다 이런 데는 이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해당 발언 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출신의 한 정치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손학규에게 단련된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모습으로는 선명해 보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합당을 정치 이 공학적으로 끌고 가는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답습하는 이준석의 모습 에서 향후 제3지대의 빅텐트 나아가 신당의 미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적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뉴델리 기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손학규에게 단련된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의 모습으로는 도대체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왜 손학규는 선명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항상 이런 사람 편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손학규에 대해서는 단련됐다 하면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자기 말로 나는 손학규에 단련된 사람이다 하고 이준석이가 외치고 다니면 손학규에게 손학규에 무언가를 좀 배워야 되는데 전연 손학규에 대한 걸 좋은 점 장점 훌륭한 점 그걸 갖다가 이만큼 일도 배우질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소위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띄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마지막에 이렇게 이 뉴델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손학규에게 단련된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에게 전연 보이지 가 않는다 이거예요 합당을 정치공학적으로 끌고 가는 이준석 합당을 정치공학적으로 끌고 가는 기성정치인의 모습을 답습하는 이준석의 모습에서 답습하는 답습하는 이준석의 모습에서 향후 제3지대 빅텐트 나가 신당의 미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적지 않다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신당이라는 이 사람들 있죠 양양자 금태섭 이낙연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빅텐트를 하는 사람들 종천 이원욱 김종민 이런 분들은 이준석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당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제 시작할 겁니다 벌써 피기도 전에 탁 테크를 잡아서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이준석에게 아마 속된 말로 징그러움까지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일까 상당한 문제를 주는 이자가 과연 참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재명이가 있더니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또 변호사로도 되고 또 열심히 살아온 자기 나름대로 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는 뭡니까 낙선 세 번 한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자 정치권에 입문한 게 그게 뭡니까 유승민 이가 얘기해서 박근혜 대표가 청년 목수로 이렇게 청년 비대위원으로 뽑혀준 거 그거 외에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성상납 의혹 불러일으켰 죠 뭐 얼마나 많은 이런 그러더니 역선택으로 당대표로 딱 들어와 가지고 그냥 민주당의 힘을 받고 또 김무성 대표가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그는 줄타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나쁜 놈 처음 봤다는 이런 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말과 똑같습니다 저렇게 나쁜 놈 처음 봤다 이런 처음 봤다라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다 저런 나쁜 놈 처음 봤다라는 건 손학규 워드이지만 그거 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야 뭐냐 자기 당 대표 자기가 대표하면서 자기 당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요구라고 말이야 가추라고 아주 형편없이 이렇게 표를 깨는 이런 놈이 어딨냐 그래서 그때 끊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는 이용 딱 해서 자기 어느 목표에 도달하면 탁 버립니다 그리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이 김무성 씨가 얘기를 수례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 처음 봤다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준석이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그가 잘 떠났다 얼마나 잘 떠나 만약에 그가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이 분탕질 내부에서 치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데미지가 날 거 아니냐 다 알아도 왜 근데 제가 말이죠 하나 참 미스테리한 게 이 저 김기현 대표가 나는 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이준석을 만났느냐 그러면서 이준석을 왜 왜 보니까 감싸고돈 자가 바로 이 김기현이구나 이 자가 우리 국민들 지금 자유 5파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끔 한 기본적인 자는 이 이준석을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용을 위해서 이것을 처벌도 안 하고 그대로 갖고 가서 나중에 이걸 이준석을 기용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준석 말 표현은 그런 거죠 선대위원장이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로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기현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이 그리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 는 뭐 당이 쪼개지는 거니까 이준석 을 비호를 그런데 내면적으로 비호를 하긴 한 것 같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왜 마지막에 맞나죠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미움이 김기현에게도 옮겨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띄었었다는 것 이게 한번 제가 본 관찰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partnerships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요 믿음을 좋아합니다 네, 네